지난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아버지가 노한으로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3개월 만에 비보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 이어 시부까지 떠나보낸 전혜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혜진은 평소 시아버지에게 살가운 며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은 생전 한 토크쇼에서 가족사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는데요. 당시 이선균은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 사실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기 싫었다. 이걸 본다면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때만 해도 나와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이선균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잘못된 빚고증으로 힘겨웠던 시절을 언급했는데요. 사남매 중 맘내로 태어난 그는 공제공장을 한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새빵살이를 하며 그 시절을 버텨다고 한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택시 운전을 시작한 아버지의 택시를 탈까 봐 걱정한 적도 있다고 했죠. 이선균은 아내 전혜진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며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교류를 아내 전혜진이 해준다. 아버지가 나보다 혜진이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밭일도 같이 한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얘기도 혜진이한테 하더라.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인생을 아내에게 전해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기도 했다. 아내에게도 고맙다.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반성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2011년 대동맥 박리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까지 별세하며 슬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선균은 지난 12월 27일 불법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떨었습니다. 경찰이 발견 당시 차량 안에 이선균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조 수석에는 탄 한 점을 키운 흔적이 있었는데요.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불법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선균은 유흠업소 실장 A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불법 투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갈, 압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압박받고 있다며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불법약 전과 오범인 A씨는 또다시 투약을 하다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들켰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돈을 구하기 위해 이선균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이선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만 보고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이선균은 A씨가 건넨 게 약이 아닌 수면제인 줄 알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줄곧 억울함을 드러냈는데요. A씨의 증언 외에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로서는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선균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균은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백가닥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죠. 일각에서는 경찰이 A씨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선균의 실명을 언급해 치명타를 줬다는 비난만 커졌습니다. 12월 23일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이선균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날 조사에서 이선균은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불법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이선균과 함께 투약했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선균이 불법약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 약물 얘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줬더니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균은 A씨가 진술한 5차례 투약 날짜 가운데 4차례 만남은 인정했으며 이 중 한 차례만 수면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 26일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불법약 범죄 수사계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추모 여부를 두고 대중 사이에서는 감논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언론과 경찰이 과했던 건 맞지만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본인 행동에서 시작된 거다. 언론에 하나하나 너무 많이 유출되긴 했다. 처음부터 가지 않았다면 공갈당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더한 것도 버티고 죄깍 치르고 사는 사람들 많다. 저기서 외도 내용은 왜 싹 빠졌냐. 아직도 스스로 생마감한 사람 탓만 하냐. 보도가 과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 회피한 것이 맞기도 하지만 언론이 너무하기도 했다. 저 내용에서 모든 것의 원인이 빠졌다. 과정이 심하게 과열되긴 했지만 자욱자득이다. 약물을 한 것보다 평소의 가정적인 이미지였던 배우가 외도를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국민 전체가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버티겠나. 모두들 살면서 잘못 하나 안 저지르고 살 것 같냐. 이선균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생활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모두 파헤쳐지고 이제는 세상까지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조롱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사형선고받는 범죄자도 아니지 않나. 현재 제일 안타까운 건 아내와 아들들이다. 이미 떠난 사람 안타까워 해봐야 뭐가 바뀌나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시간이 지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인천경찰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달 22일 인천경찰청 불법야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관련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경찰관 C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그가 체포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는데요. C씨는 이선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C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불법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선균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 전반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어요. C씨가 어떻게 보고서를 입수했고 누구에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균과 전해진은 지난 2009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선균은 전해진이 영화 죽이는 이야기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팬으로서 배우의 연기력에 반했다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선균은 학교를 다니면서 단간히 영화계의 단역으로 분위기만 입기는 연기 지망생이었습니다. 이선균은 전해진의 열성 팬이었고 전해진이 출연한 모든 작품을 보러 갈 정도였습니다. 이후 이선균은 극단 회식 모임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바로 전해진을 한 번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선균은 불과 15분 만에 촬영 호출을 받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이에 이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선균은 전해진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전해진은 의아해하면서도 이선균에게 자기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뒤 이선균과 전해진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서로 크게 다툰 후에 전해진은 연락을 끊고 한 달 반 정도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데요. 그동안 이선균은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했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7년간의 연애를 한 끝에 결국 200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속도 위반으로 전해진은 혼전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 다투면 크게 다투던 두 사람의 싸움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전해진은 부부 싸움에서 이선균을 쉽게 제압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전해진은 싸운 경력만 10년이다. 이제는 재밌다. 한 번은 남편이 쿡쿡 찌르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버럭한다. 싫다며 이야기했는데 대단한 것을 발견했군이라면서 화낼수록 재밌어하더라. 라며 노하우를 전했는데요. 또한 이선균을 화나게 하는 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짓밟아주면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로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은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등 남편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심적으로 고통받을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좋은 작품들을 통해 자주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